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탈출해야겠죠? 오케이. 이제 그 눈 깔 기심만 좀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게임이 재밌긴 한데 저 깜놀 기신이 좀 많은 것 같아. 없으면 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없으면 또 너무 재미없겠지? 자, 여깄네요. 요거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자, 갑시다. 열고. 꼽아주고. 좋았어. 어, 하, 뭐? 뭐지? 뭐지? 큐리에머젠시 베셀 4. 네, 사이먼. 알겠어? 알겠어. 이거 든지? 잠시만요. 한번 해볼께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죽어. 흐흫. 흐흐흫. 흐흫. 아, 그렇지. 곱게 탈출할 리가 없지. 아, 그렇지. 곱게 탈출할 리가 없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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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길. 저거 어제 하다가 이거 길을 못찾아가지고. 흐흫. 흐흫. 짜장나서 게임 껐었거든요. 오케이. 이쪽. 뭐야. 어, 그래. 이쪽겠다. 이쪽. 하아, 빨리 가자. 어어어. 여, 티로. 흐흫. 오케이. 갔고. 나 이제 처음보다는 별로 아무섭다. 이제. 아, 이씨. 이게 계속 시달리다보니까. 내성이 좀 생긴 것 같네요. 진짜. 어? 자, 이쪽. 이쪽. 보는 거 맞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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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다. 이쪽이네. 도망칠 곳이 너무 협소해서. 하아. 이거 배 안에 들어오면 진짜 이거. 도망칠 곳이 너무 협소해서. 차라리 심에 밖에 있는 게 더 낫지. 이거는. 하아. 진짜. 하아. 하아. 오오오오. 어. 또는. 이쪽이요. 이쪽 봐서. 어. 오오오오. 오케이 이쪽이다. 가자. 하아... 갔나?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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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가? 어어... 아씨 겁 죽어있어 씨... 자 길이... 이쪽이었나? 아 왜 이렇게 길 찾기가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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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저 찾았다. 됐어 아 또 한방이 안되네 제발 아 아니 자기 로봇이라고 너무하네 아 이거 진짜 해봐야 알지 아 또 가야돼 길도 모르겠는데 하 아 아 배당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일로 가는거 맞나? 아씨 계속 따라오는데 아씨 일단 가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막힌 길 아니야? 막힌 길 아니야? 아 아 내가 저 옆으로 태어났구나 똑같네 이쪽 맞지? 오케이 오케이 찾았다 아 엔진신이네 여기가 으쌰 뽑아버리고 다 뽑아 이씨 다 뽑아 다 뽑아 어휴 어 어어 야야 야 빨리해놔 빨리 빨리 주인공 주인공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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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킬킬 킬 킬 킬 이쪽 어어 오케이 오케이 이쪽 맞아 백색 왼쪽 왼쪽 어 아닌가 어? 어 맞아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이제 탈실 좀 하자 제발 오케이 남다에서 세타 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검은 척 시돌 아 아 아 아 아 아 검은 척 시돌 아 아 유에이 유에이 아 인공재능이네 아하... 편하게 보내줄리가 없지 또. 하.. 진짜.. 그냥 좀 보내줘라.. 주인공이 진짜 불쌍한 것 같아.. 갑자기 늦어가지고.. 개우생하고 있고.. 자 일단 지금 배가 침몰.. 한 것 같죠 지금? 침몰이라 해야되나? 이거를? 그래? 잠깐만 이거 어디? 뭐야? 다시 떼고 열어 뭐야? 안 열리는데? 어? 아 구조하러 왔나보네.. 좋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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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착한 옷인갑다.. 그 빨간색 불이 없죠? 크.. 아 착해 착해 네.. 전원도곳이 많아야되는데.. 잠깐만.. 근데 길이.. 어? 개다 이거.. 개 개 개.. 개 개.. 개 귀엽네.. 자 일단 길이.. 이쪽인가? 이렇게 불이 이어진 곳이.. 맞는 것 같거든요.. 어.. 왔나? 잠깐만.. 이쪽으로.. 불.. 따라가면 나오겠지? 찾은 것 같애.. 맞네.. 트랜스포.. 맞다 맞다 맞다.. 어.. 어.. 로봇 센스 보소.. 야.. 저거 완전.. 군대에서 이러면.. S급이라 부르죠.. 눈치껏 잘해주는 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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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있네.. 피 먹자.. 소원.. 주인공도 이게 사람이 아니네.. 이게.. 손 넣을 때마다 피 차고.. 화면에 그 검은색 보이는 거 보니까.. 음.. 개조 행간인가? 화상실이고.. 입구가 없네.. 자.. 지금이 델타고 세트라고 가야되니까.. 저기 트랜스포.. 저기 가보자.. 라디오? 오디오 플레이어 두 개의 팔 복구대.. 스트리아스키? 우리 지금 Zeppelin을 볼 수 있을까? 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포지션 시스템이 없으면 Zepp들은 그냥 계속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볼젯이 말하자면 당신의 왼쪽을 안쪽으로 제플린을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제플린.. 방향 조절.. 고이.. 크리어.. 에커스의 세븐은 아까라.. 아까라.. 헤헤헤헤.. 다시 만나요.. 브랜든.. 행복해.. 들어보시는걸? 아.. 아.. i hear you, Terry.. 아.. Mr. Acres, Sir.. I've changed my mind.. vd.. i would like to come to Theta.. let Delta sleep.. Of course.. wow.. honestly, didn't expect to hear from you again.. since a long time since you checked.. 아.. 약간 좀 이상한 상태인 것 같애 베이커스라는 사람이 셰플린? 와 안되네? 안테나 운행 위치는 도침 수동으로 조절하시죠 이거 또 조절해야 되는구만 안테나 안테나, 안테나 안테나가 어딨니? 이거다 이거 안테나,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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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기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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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없는데? 헐 방금 쟤네 대화 들었어요? 에이커스라는데? 어 구슬댐 에이커스 죽었나보다 로봇으로 됐네? 49 하... 채널 49 맞춰진건가 이제? 자 그럼 가가지고 자 그럼 가가지고 뒤로 제플린 49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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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디로 오나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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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문어처럼 생겼는데?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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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고 아 로봇에 걸쳐서 로봇들은 그냥 로봇들 약간 침대에 걸쳐 로봇을 쳐야해 도망가니냐? 아 로봇이 구해줬는데 아 어 어어 어 야야 오케이 로봇사 미안하다 아이 참 아 걷었다 자 이걸 꼬으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사인먼 아 이렇게 로봇이였다구 로봇이였다구 됐어 갑니다 이제 다음 구역으로 한번 가보자